오늘은 결혼 시리즈 열 번째입니다. 여자의 피곤, 남자의 피곤. 제목이 피곤해서 그런지 못하지만 오늘 그게 피곤하죠.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남자도 타락하고 여자도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야 될 여자,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야 될 남자는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족합니다. 언제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보십시오. 어떤 여자를 만나보십시오. 항상 아쉬움이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결혼은 무조건 실망입니다. 왜? 다 타락한 존재끼리 만나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라고 하면 거기서 만족할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만남 모든 것은 다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타락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여자가 온전하게 돌아올 것인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 내 마음이죠. 여자의 인생은 피곤합니다. 정말 여자들 피곤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도 피곤합니다. 여자가 왜 피곤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범죄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자의 본능적인 아름다움은 그대로 유지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구리 살이 죄 싹십니다. 죄값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안에 탐욕과 게으른 그런 게 있으니까 먹고 자고 엎어져서 뒹굴뒹굴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그 모습은 허리에는 살이 없게 돼 있습니다. 볼 따구에 그렇게 살이 붙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딸을 한번 나와 보십시오. 허구한 날 묻습니다. 나 예뻐? 나 예뻐?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예뻐? 안 예뻐? 이런 거 맨날 묻습니다. 여자의 영원한 질문은 나 예쁘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말, 하루에 한 번만 묻는 거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물어요. 아침에 나 예뻐? 예쁘다? 잠시 후에 또 묻고, 저녁에 또 묻고, 약간 오바되는 사람은 중간에 한 번씩 또 묻고 그렇습니다. 수십 번은 더 묻습니다.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딸들 한번 키워보시죠. 바로 나 치마 입고 빙그르르 돌리고, 예쁜 구두 신고, 또 이거 뭐 예쁘냐 그러고, 반짝이는 악세사리.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가, 아탈란타 갔다가, 하도 악세사리 사와, 악세사리 사와 해가지고 악세사리 200개 사다 줬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초속에 앞에 앉아 있어요. 확실하다니까. 아예 질리게, 질리게 갖다 놨더니, 그래도 안 질리더라고요. 또 뭐, 또 악세사리 사와,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를 키워보니까, 여자는 거의 밑바지 무적인 것 같은 욕망이 있다. 200개 사다 줘도 욕망이 계속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욕망을 채워주고, 정서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빠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내 귀염둥이, 내 공주, 내 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애들은 그래도 정서적인 보완을 갖습니다. 내 아버지가 무뚝뚝하거나, 또는 아버지 없는 상황 속에서 자라거나, 별거나 이혼했던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들을 보면, 이게 부족합니다. 내 귀염둥이, 내 천사, 내 공주, 이렇게 여자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찬사,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찬사가 없는 사람들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서 자기가 정상적인 코스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을, 비정상적인 코스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참 묘합니다. 자기가 아름답게 되려고 투쟁하든지 아니면 찬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인 여자를 못 봤어요. 잘 보면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없던 살도 생기고, 이상한 표정, 광대뼈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 볼 따귀의 살이 축축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똥배 나오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똥배 같은 거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예요. 투쟁하는 여자들 보면 다이어트하고 또 유행하는 옷 찾아입고 머리카락 갖고 난리를 부르죠. 지지고 벗겼다, 잘랐다, 길렀다. 화장품 얼마나 많습니까? 화장품에서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바뀌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돈을 써봐야 조금 바뀌는데. 남자들이 의식도 못합니다. 1% 바뀌는데 100만 원도 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무슨 피부 껍질을 벗겼다 그러는데 벗겼는지 안 벗겼지요. 아무것도 모를 거 그거에 300만 원을 썼대요. 글쎄. 뭐 써마지라는 써마지가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돈을 쓰고 추쟁을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그런 여자들은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면에 체념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먹자, 자자, 포기하자. 절대 몸매 안 드러나는 넉넉한 월남치마 이런 거 입고 사는 거. 그래서 남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여자를 보는 순간에 투쟁형의 여자와 체중형의 여자를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여자 드디어 포기했구나. 그걸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자 아직도 투쟁 중에 있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피곤한지. 애들 저렇게 소리 질러다면서. 여자는 거울이라는 심판대 앞에 날마다 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여자 화장실에 거울 크게 달아났죠? 그 위에 정격구절을 쓰려고 합니다. 그날이 오리라. 심판의 날이 오리라. 여자들이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일종의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화장하면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천부여 의지 없어도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몸 갖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다듬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또 하나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숨는 것이 여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물론 인간의 모든 모습이겠지만 특별히 상처입은 여자들, 범죄한 여자들에게 임한 것. 숨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 뒤로 숨고, 우스갯소리 뒤로 숨고, 분노 속에 숨고.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럴 때 전화 끌어버리고 잠수 타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속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상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커튼 뒤에 숨고, 수풀 수 위에 숨는 것도 있지만 탑닉으로 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탑닉. 나쁜 습관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숨는 방법.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쇼핑 중독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쇼핑하는 동안에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박하는 동안에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 마시는 동안에 잠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치장하면서 잠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공허한 여자 가운데 생각보다 지나친 운동을 통해서 숨는 거 많이 봤어요. 계속 그냥 무슨 다람쥐인 줄 알고 벨트 위에 띕니다. 이게 공허감이에요, 공허감. 영화 보면서 숨는 사람들.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여자들은 위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자의 특징이 거칠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종종 얘기하는데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떠드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들입니다. 100% 예외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농담으로 그러죠.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남자, 여자, 아줌마. 아줌마들이 떠들어댑니다. 왜 떠들어댑냐. 신부가 예쁜 드레스 입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 놈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쳤다. 그런 아줌마 둘이 만나놓으면 큰일 납니다. 서로 소리가 밥 먹었냐, 밥 먹었다, 뭐 하냐. 그래서 결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깽판 부리는 거예요. 왜? 분노심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나이가 35살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자들은 잠깐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테스토스토론이 나와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꾸만 남성화되버려요. 거칠어진다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더 여성다워질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는 35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여성화되버려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여성 호르몬이. 그래서 저도 점점 운순해지잖아요. 옛날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제가 35살 때 막 날라다니고 막 벽치기 세 번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 벽이 오면 피해가고 막 이래요. 옛날에 저랑 고향에 와서 발로 밟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즐기잖아요. 왔니? 검은 고양이 내로 가만히 있잖아요. 여성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수록 또 경계해야 됩니다. 다시금 야성을 되찾을 줄 알아야 되고 다시 빈들로 나가서 비 오는데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우통 먹고 뛸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여성의 타락의 현장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여성성을 저버리고 잠깐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말 함부로 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성의 죄성들을 이기는 모델 어디가 있을까? 대안으로서의 모델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보니까 디모데우서 1장에 나오는 거기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그것이 디모데우에게 전수되는 모습을 통해서 여성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깨진 모습에서 한 가지라도 붙들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에게 여성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부드러운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성은 부드러움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드러움이죠. 그럼 가장 부드러운 게 뭐겠습니까? 눈물이에요. 여자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이 눈물인데 가장 강력한 힘은 쓰려고 하지 않냐고 어두운 걸 쓰려고 해요. 여자들이 힘 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무서워합니까?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릴 때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을 배운 거죠. 위기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엎드려 기도하더라. 눈물에 기도를 하더라. 할머니, 위기의 순간마다 엎드려서 강구하더라. 저는 우리 외할머니의 어머니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의 어머니, 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가요? 증주 할머니인가? 얼마나 뒤쪽에 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지 소나무 밑에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움푹 파여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 사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외할머니가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은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거야.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거야. 그 얘기하고 또 그런 얘기 하시다가 평양에 살던 분인데 6.25 때 피난 내려왔습니다. 12명의 자녀인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쪽으로 갔으면 다 폭격 맞아 죽었대요. 그런데 가정예배들이라고 주의 성수하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 성수하려고 뛰면 죽는다. 그런 의식이셨어요. 그렇죠?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린도 해 주시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예배드리다가 누구 도와주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 살았고 왼쪽으로 갔으면 다 죽고 어렸을 때부터 밤낮 그런 소리 듣고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깨닫던 게 뭐냐 하면 이 할머니의 기도가 가정을 다 살렸구나. 그렇죠? 병들고 깨지고 어려워졌을 때 기도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구나. 그게 어머니의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고 쭉 연결이 되겠죠. 친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할머니는 홀로 안동김 씨 홀로 시집 와가지고 유교 집안, 불교 집안 그런 집에 와가지고 혼자서 다 깨버렸잖아요. 혼자서. 남편 예수 믿게 만드는데 10년 놓고 기도했는데 3년 만에 예수 믿고 목사가 돼버렸잖아요.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믿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친가가 됐던 외가가 되었던 여자의 기도가 살린 집안이에요. 여자의 기도가. 그러면 지금 우리 현 시대에 3.1교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자들이 있습니까? 늦게까지 기도하는 건 남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3.1교 남성적인 교회라서 참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건강한 형제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드러운 눈물이 있는 눈물빼을 강구하는 그런 능력의 여성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부드럽다가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게 뭐예요? 부드러운 힘 그게 뭐예요? 기도의 눈물. 거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형되길 바랍니다. 묘한 건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빼로 기도하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 다 아시죠? 그 망나니 같은 아들도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 대주교 했던 얘기 아시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 민족을 위해서도 그 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그거예요.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 눈물이 나는 거. 은혜가 사라지면 눈물이 사라져버려요. 메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다시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빈드리직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남성과 여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일교 여성들 무엇보다도 눈물이 있는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울부지는 모습들. 여기저기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성성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남성성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성성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라 그랬죠. 가식 없는. 가식 없다는 게 뭡니까? 지금 여자들은 어차피 가식이 꽤 돼 있어요. 화장 자체가 가식 아닙니까? 그냥 속이려고 그러고. 좀 정직하게 나오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진실한 삶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유아세를 줬는데. 아빠 담당고 엄마도 안 닮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더 귀 없는 목사인 것 같아요. 또 물어봤어요. 왜 안 닮았어? 그랬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얼굴 고쳤다고. 그렇게 내가 참 그 애들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증명하면. 그럼 왜 고쳐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놔요? 사람 헷갈리게. 어른이 맨지도 모르게 만나면. 진실되게 살아야죠. 진실되게. 사실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사회가 너무 거짓 속에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 증명하는 거. 그거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머니가 위장하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허세의 가운데 있게 되면 아이들 다 망쳐버립니다.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같이 자랐던 교회에 아주 허세가 심했던 여자 집사님이 한 번 계셨습니다. 한 번 계셨는데 그냥 진실되게 살면 되는데 아들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한다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맨날 그러고 다녔다고. 이거 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저는 알죠. 대학에 갔는데 사실 뭐 저는 좋은 거니 나쁜 거니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하여튼 그 실제니까 연세대학교 신학가를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지망으로 떨어져가지고 신학을 할래가 아니에요. 담배 피우고 다니는 데서 얘기했는데 무슨 신학가를 하겠어요? 연세대학교 신학가를 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어머니가 연세대학교 신학가를 다닌다고 그런 거예요. 신자 하나 똑같다고. 배도 속이고 다니고. 내 후배였는데 내가 참 보기 안스럽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학부 이런 걸 맨날 보내주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학교 신문 이런 거. 나한테 온 적이 없었지만 다른 애들은 많이 주고받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잘생겨가지고 여자들한테 또 무지하게 많이 오네요. 다 신방가로 오는 거예요. 얘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가서 그거 빨리 찾아오는 거. 자기는 신학가니까. 내가 한 2학년 때 그랬습니다. 야, 이제 청산해라.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 쓰러진대요. 이거 자기가 공개하면. 저하고 아주 괴로워하고 얘기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졸업할 때까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일들은. 그거 왜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허세 때문에. 사실과 직면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어때요? 연약하면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죠. 또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자의 허세, 허세.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아이가 정신박약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는 줄 알아요. 사실 넷인데 정신박약아인 큰아들을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가둬놓고 키우는 거예요. 가둬놓고. 그래서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사실. 진짜로는.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알긴 아는데 계속 가둬놓고 숨기고 가족들도 힘들고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키워요. 그냥 내놓고. 우리 장애인이면 어떻습니까? 장애우면 어때요? 같이 기도하고 성겨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어때요? 다 건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집은 장애인이죠. 시력 나쁘니까. 여기서 다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짝꿍둥이의 광대뼈 튀어나오고 다 장애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로 어떤 사람은 안경도 못 끼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없어. 귀가. 이게 붙지 않아요. 안경도 못 끼는 그런 집사도 있고.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들이 다 있는 거죠. 자기만 아는 약점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연약한 게 인간이니까 서로 돕고 세우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분이 약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그 짐을 어머니 허세의 그 짐을 잔역대까지 가서도 풀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 로이스와 유닉의 제일 중요한 게 거짓 없는 믿음 두량하고 가식 없는 삶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성장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해 줘야죠. 우리 집 두 딸 있었는데 애들 옛날에 어렸을 때 울더라고 아빠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는구나 그랬어요.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같이 울었어요? 나 닮은 거 어떻게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굳굳하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나는 성형을 할 마음은 없어요. 성형시킬 마음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 우리 딸 예쁘다 요즘 많이 예뻐졌어요. 예뻐지고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참 눈이 삐았지 하여튼 이상한 놈들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게 다 그러고 사는 거죠. 진실되게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숫자 맨날 속이잖아요. 몇 명 나오는 거 맨날 속이잖아요. 또 실제로 우리가 우리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박사학위 받은 2만 명이래요. 목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2만 명이라던데 신문에 보니까 2만 명 아마 요즘 시기에 사회적인 잣따를 갖고 조사해 보면 많이 괴로워할 분들 많이 계시겠죠? 뭘 속여요? 학력 컴프레스지? 못했어 못했다 그러는 거지 박사학위하고 목사하고 뭐가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겠어요. 공부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마다 괴로워하는 거에요. 그것마다 괴로워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놓으십시오. 거기서 또 출발하면 돼요. 숨기라 그러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습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그럼 참 예쁘지 않아요? 여자분들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얘기하면서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또 각 가정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족함이 너무 가난한 사람 제가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거기 잘 못 가겠어요. 집이 어려워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물 한두 마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그 모습 제 후배의 모습이 잊지 못해요. 아름다운 모습이라 지금 아주 잘 살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숨기라 그러지 말고 여자의 허세는 자녀들까지 다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증거이길 바랍니다. 그다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적의 확신이죠. 능력. 내적의 확신. 여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어주는 거. 서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냐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머니 그런 여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자녀들과 남편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를 키울 때 도로시 놀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비난을 받으면서 자라면 정죄를 배우고 적대심을 보고 자라면 싸우는 거 배우고 놀림당하면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우고 관용. 관용 속에서 자라나면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 속에 자라나면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 자라나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공정함 가운데 살아가면 정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은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특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이런 관용과 격려와 칭찬과 공정한 거 이걸 보여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매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사랑 사랑 어머니의 사랑 여성의 사랑 부드러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란 게 뭐예요? 희생하는 사랑 아니야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희생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희생할 줄 아는 거 요즘에 희생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낮에 보면 무슨 어느 대학 나오느냐 무슨 열쇠가 몇 개냐 아니면 무슨 장이 되느냐 사자 붙었느냐 이런 얘기 듣는 거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 아픈 얘기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강하게 키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진리의 말씀 붙들고 어떤 난자가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귀중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스기아 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스기아는 고난을 많이 겪었죠. 아수리의 공격 포위당하는 거 그래서 항목문서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강력했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또 하나님 옆에 엎드리면서 눈물과 부르지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해 줬죠. 시스기아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하세입니다. 문하세. 시스기아가 54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42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54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12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54세에 죽었고 죽을 때 문하세가 12살에 왕이 오른이라 그러니까 빼면 42살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아마도 애지중지 키웠겠죠. 별로 이렇게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험한 교육도 시키지 않고 망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 그러면 문하세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스기였답니다. 시스기예요.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외치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한 가정이 올바로 서게 되고 한 교회가 올바로 서게 되고 한 사회가 올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지만 한 사회의 도덕성은 여성의 도덕성입니다. 남자들은 원래 도덕적인 게 약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언제나 공격적이고 그런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하면 남자의 수요는 항상 있었어요. 1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회가 경관한 사회는 여자가 공급을 안 해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타락해지면 어떤 일이잖아요? 여자들이 그걸 응해주기 시작해요. 여자가 받아주기 시작해요. 사회 전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의 도덕성은 중산층의 도덕성이고 어느 사회의 도덕성은 특별히 여성의 도덕성이 그 사회를 지키는 보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일교회의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여성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아는 부드러움이 있고 또 거짓없는 가지도 없는 깨끗함을 가지고 특별히 확신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 당대푼 말하여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보는 축복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성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 남자들을 깨우고 세상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여성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는 여성되게 해주시고 깨끗한 믿음이 있는 여성되게 해주시고 확신 가지고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여성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여성들을 위해서 강구하겠습니다.